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jQuery 객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jQuery 객체의 어떤 특성을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jQuery 객체의 API는 무엇인가를 살펴볼 건데 API는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객체를 제거할 수 있는 메소드나 또는 프로퍼티들의 어떤 리스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api.jQuery.com이라는 사이트로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jQuery 객체에 대한 API 분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쓰임의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었던 jQuery 객체의 메소드인 css라고 하는 메소드는 바로 css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css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었던 css라는 메소드인데요 자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문서가 나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문서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API를 사용하는 사용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시점 css 하고서 여러분이 알아내고자 하는 프로퍼티의 이름 즉 스타일의 이름을 여기다가 위치시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어떤 용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엘리먼트에서 첫 번째 엘리먼트에 대한 스타일 속성 값을 가져온다 뭐 이렇게 적혀있죠 대충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법 사용방법들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구요 사실 읽는게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이거 못하면 안되잖아요 영어가 힘들어서 못하는 건 이해는 가지만 우리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용방법을 알아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은 영어 공부를 하는 거지만 제일 빠른 방법은 예제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예제를 쭉 보시면 얘가 어디다 쓰는 건지에 대한 아주 이해하기 쉬운 예제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또 한 번 얘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저 cs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엘리먼트들의 어떠한 값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한 사용방법들이 이렇게 나와있는 거예요 이런 그룹으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택된 엘리먼트들에 대한 우리가 선택한 엘리먼트들에 대한 css값을 세팅한다 하나에서 여러 개의 css값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한 메소드의 사용방법이 나와있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것을 사용을 했었던 겁니다 즉 스타일의 속성의 이름 그리고 스타일의 값을 지정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jQuery 객체에 대한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알아가면서 결국에는 jQuery라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사용방법을 익혀가는 것이 jQuery를 잘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API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사실 저도 해본 적이 없고 여러분들한테도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수업 또는 시중에 있는 jQuery 관련된 서적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중요한 또는 자주 사용하는 API들을 일단 익히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jQuery를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익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API 문서들을 안 볼 수는 없어요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그 이름을 통해서 개가 도대체 무엇에 쓰는 것인가에 대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험들이 작용한 결과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서를 시간을 들여서 보다 보면 이 안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런 API가 마련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점점 더 jQuery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jQuery 객체 그리고 jQuery 객체의 메소드들 뭐 다른 말로는 API라고 하죠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해석하는 방법 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학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encing 따라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